그러면 축구팀 대 동계팀의 첫 번째 대결,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동계 선수가 자세히 좋네. 둘 다 자세히 좋네. 혼이 혼이한 체육이지만 몸싸움 엄청 좋았던 선수거든요. 자, 송정국 대 강한 시작합니다. 자, 송정국 대 강한 시작합니다. 몰라, 몰라. 중국이 형 이기는 거 아니야? 몸싸움 할 줄 알아요. 비슷합니다. 매직해, 매직해, 매직해! 매직해, 매직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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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VAR 신청했습니다. 몰라, 몰라, 몰라. 몰라, 몰라, 몰라. 청삿바 선수의 엉덩이가 지면에 먼저다 홍삿바 승희입니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